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흡사랑입니다 호도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하도 커가지고 한송이에요 한송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간신히 들고 있어요 제가 저울에다 올려놔 볼게요 한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큰 포도는 세상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송이 한송이 이렇게 한송이 이거 보면은 와우 이게 몇 킬로야 도대체 파운드는 3파운드가 넘고 3.5파운드 정도 되고 1.5킬로 1.5킬로네 1.5킬로 포도 한송이에 1.5킬로예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 여기 보시면 한송이 한송이 지금 포도를 닦아서 먹으려고 꺼내다 보니까 여러 송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한송이네 한송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갠데 이렇게 하나가 한 목대에서 갈라져서 많이 달렸네요 너무 신기해서 포도성이가 하도 커가지고 신기해서 영상에 당하고 옵니다 아주 단 것도 엄청 달아요 스윗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 마스크 요거는 이제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만들어 보내주신 거 한 두 달 넘었을 거예요 지금 8개 정도 8개 보내줬어요 이렇게 속에다 필터를 넣어서 필터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주로 종이 필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서 쓰는데 지금 작은 것 밖에 없네요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요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제가 여기서 카운트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히 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 세 개씩 바꿔서 쓴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핸드 세니타이저 세니타이저 이거 세니타이저 이것도 우리 딸이 사서 보내준 거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소독제 닥테리아도 잡고 소독제 이것도 다른 회사꺼 이것도 사용하고 제가 엊그저께 화분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것도 사용하고 이거 다 쓰고 나면 종이 이거 다 소독종이 이거 쓰고 나면 쓰고 나서 여기에다가 화분 만들어서 배육이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또 요거는 나노마스크 요거는 우리 딸이 또 둘째 딸이 또 보내왔어요 많이 보내왔어요 요거는 이제 막내딸이 보내온 거 요것도 이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주로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 병원에서 주로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이 마스크를 한쪽은 이 색깔 한쪽은 하얀 색깔 그리고 이제 장갑 블러브 블러브 제가 매일 쓰는 거 가게에서 이거 하루종일 끼고 있어요 하루종일 마스크 끼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스크 장갑 밖에 나갔다 와서는 꼭 손이 깨끗이 닿고 밖에 나가서 물건들을 만졌을 때 이렇게 핸드 세인타이저 소독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코로나 저기 플로리다 백수님께서 마스크 8개나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한번 드려서 가게에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보여드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집에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리 딸이 보내준 마스크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인타이저랑 마스크 한송이가 이렇게 큰 포도 너무 신기해서 이 포도 때문에 제가 영상을 담게 되는 거에요 한송이 1.5kg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다육사랑 호흡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